대한민국 부촌의 상징인 곳 중 하나이자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중 하나인 압구정동은 수양대군을 조선 제7대왕 세조로 만든 칠삭동이 한명회가 공직에서 은퇴하면 세상사 모두 잊고 갈매기를 벗사마치 낼 생각으로 멀리 북한산에 늘어서 있는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지어놓은 정자 압구정의 이름에서 유래하여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압구정리에서 1963년 서울시 성동구에 편입되어 압구정동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75년에 새로 구획된 강남구에 편입되어 오늘날 그 유명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이 되었으며 이번 편에서는 이 압구정동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파트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얽힌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부동산 강남불패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주관사 현대건설은 1947년 5월 현대자동차공업사가 위치한 건물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한 현대토건을 시작으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각종 공사계약들을 수주하며 사세를 넓혀나갔고 6.25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1월 현대토건과 현대자동차공업을 합쳐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출범하여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서 설립한 계열사 현대상운의 활약에 힘입어 전란의 위기를 극복했으며 뜨거웠던 전후복구 열기와 부산 피난 시절부터 쌓아왔던 미군과의 신뢰를 등에 업고 한강 인도교와 인천 제일도크 복구공사를 비롯해 문경시멘트공장 건설 등을 도맡히면서 이승만 정권 시절 이미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로 거듭났습니다 1961년 1월 서울 무교동의 사옥을 신축 이전하며 조직과 인력을 크게 확충한 현대건설은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며 등장한 박정희 군정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대표되는 각종 인프라 구축 정책들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삼척화력 2호기 증설공사와 단양 시멘트공장 그리고 당시 국내 최초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 마포아파트공사를 시작으로 1965년에는 제2항강교 중공을 비롯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해외 진출한 사례인 태국파탄이 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을 수주했고 1968년에는 경인고속도로 1969년에는 제3항강교를 완공했으며 1970년에는 대한민국의 대동맥 경부고속도로의 전구간을 1973년에는 소양강 다목적댐을 중공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1967년에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1973년에는 현대조선중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재벌 현대그룹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나 1969년에 완공한 제3항강교와 1970년에 전구간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강남구는 강북 도심지역뿐만 아니라 대전대구 부산까지 드나들 수 있는 서울의 관문이 되었고 이 시기에 강남지역의 대규모 주택공급 위한 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한강변 공유수면 매립 사업마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주도했던 현대건설이 따내면서 현대건설은 압구정 인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매립 부지 총 4만 8,072평 중 도로용지와 재방용지 제외한 택지 4만 3평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건설붐으로 현대건설을 비롯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대규모 계약들을 수주하면서 국내로 들어온 막대한 오일머니로 인해 197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도 호환기를 달리며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반포 주공아파트 1단지가 완공되면서 본격적인 강남 개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1975년 서울시에 새로 구획된 강남구에 편입한 압구정동은 1976년 반포동, 청담동, 도곡동 등과 함께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었고 이미 동부위촌동에서 이촌 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경험을 축적한 현대건설이 압구정 인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확보한 택지 4만여평에 총 1,512가구 중 950이 가구를 무주택 사원들에게 분양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25평 이하의 서민용 아파트가 아닌 35평 이상 최대 65평형의 초호화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민간기업이 택지 조성에서부터 아파트 분양까지 아파트 건설의 A부터 Z까지 도맞는 파격적인 특혜 속에 1977년 총 23개동 1,562가구의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완공한 현대건설은 1976년 3월 사내 주택사업부를 확대 발전시켜 한국도시개발을 설립했고 한국도시개발은 압구정 현대아파트 오차부터 시공과 분양에 관한 업무를 도맡아 진행했습니다 오일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경기 호황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이 주도한 강남개발로 인해 강남의 땅값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권에도 최소 2배 이상 수익을 남길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중 서울시 강남구 그 중에서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당시 세차게 불기 시작했던 아파트 투기 광풍에 그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압구정동이 제2의 여의도를 넘어 여의도와 쌍벽이라고 각광받으며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막대한 피가 붓고 있을 무렵 충격적인 사건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현대건설로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도시개발은 5차 분양에서부터 사원용으로 분양했어야 할 가구들을 무주택 사원들이 아닌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 법조인 의료인 언론인 등 사회 엘리트층들에게 특혜 분양하기 시작했고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아파트 총 952가구 중 단 291가구만 사원들에게 분양되었을 뿐 나머지 661가구는 전부 당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그것도 아주 비밀스럽게 넘겨졌습니다 이는 서울시로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분양 조건을 어긴 것이자 5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공개 분양해야 한다는 주택권 설촉진법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분양받기만 하면 당시 돈으로 아파트 한 채 값 규모인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남길 수 있는 금전적 뇌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분양권을 당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재벌기업 현대가 전방위적으로 살포한 것으로 당시 박정희 유신정권이 얼마나 심각하게 정경유착되었는지를 넘어서 당시 사회 유력 인사들이 얼마나 촘촘하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명 압구정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의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같은 초대형 뇌물수수 사건이 곧바로 공개되어 관련자들이 엄격하게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제보받은 박정희 유신정권은 당시 청와대 사정담당실을 통해 아주 비밀스럽게 수사를 지휘했고 검찰은 특혜분양 받은 명단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공직에 있는 관련 인사들에게만 직에서 물러날 것을 은밀하게 권유하는 선에서 덮으려다가 1년 가까이 지나 1978년 6월이 되어서야 몇몇 일간지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것으로 언론들이 일면 탑기사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자 서울지검특수부는 허겁지겁 수사에 착수했고 청와대 사정담당실로부터 전달받은 특혜분양자 명단 총 260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으나 수사를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당시 한국도시개발대표이사 정몽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시장 곽구섭과 주택은행 임원 등 총 5명만 구속했으며 특혜분양 관련자들 중 단 56명에게만 면직 등 징계 처분을 하면서 나머지 특혜분양자들 수백여 명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형식으로 사건을 졸속 마무리했고 정몽구를 비롯해 구속했던 5인마저도 재판을 통해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등 결국 이 초대형 뇌물 살포 수수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고 엄하게 처벌받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그야말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아닌 만 명에게만 평등한 잣대로 당시 서민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던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양권을 뒷구멍으로 받아냈던 수백 명의 특혜분양자들은 지금까지도 대대손손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면죄부 주기식 졸속처리 졸속 마무리에 대해 비판을 쏟아 부었어야 할 국회도 여야할 것 없이 연루되며 얼버무리기 바빴고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특혜분양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일반 서민들이 대다수였지만 당시 사회 유력인사들이 집단으로 입주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사설중앙청이라는 별칭을 얻으며 대려 더욱 높은 인기를 구가했고 심지어 이 사건 이후부터 건설회사의 이름을 따서 아파트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으며 당시 평당 분양가 3,40만 원이던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이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 평당 1억 원을 상회하며 300배 이상 급등하면서 대한민국 부동산 강남불패의 그 시작이자 강남불패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